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아! 아까워요! 귀여워! 아! 차가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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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끝났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앞에 잡아줄게요! 이렇게 해야겠다! 진짜! 한 명 잡았죠? 한 명 잡았다! 리언이 생각보다 팔이 기네! 매야! 매야! 아니야! 한 명 잡았다! 한 명 잡았다! 이 언니가 잘하네! 한 명 잡았다! 너무 길어 와 언니 다 잡았어 어 야 손해가 거칠 줄 아네 웃겨서 도망가기 싫어 진짜 입 이렇게 가는 거 진짜 와 대박이다 리안이가 잘 안했어 2명 다 잡으신 리안이 와 감사합니다 와 리안 언니 요즘 리안이 예시인가요? 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2분 동시에 하나씩 해주시면 됩니다 공동 3등 아니에요? 5등 아깐 공동도 다 똑같이 치셨잖아요 그럼 공동도 저는 솔직히 열쇠 3개씩 3명 주는 거 보고 들어오세요 그대들이요 아깐 공동도 다 똑같이 치셨잖아요 아 맞나 유채코 들어오세요 알겠습니다 아까는 공동 3등도 그렇게 주셨는데 근데 조금 편파적이셔기 편파적이라 너무 되게 좋아 바뀌셨다 우선은 뭐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소로 네 좋습니다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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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냥이 보다 넉 좌우 옥 1점 2점 3점 2점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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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점 4점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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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점 그러면 저는 뽑아야 해요 이것도? 한 장만? 진짜 잘 알아듣는다 같은 고양이라 그런가 봐요 고양이 무슨 의미에요 이거? 너무 귀여워 여기에 저희 말고 친구가 있어요 좀더 봐 혹시 아니죠? 친구 그냥 차례대로 안 보여줄 건데? 나 안 볼 건데? 하나 골라요?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친구를 찾으세요 왜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열심히 해 줬다 너무 열심히 해 줘서요 카드를 왜 뽑아요? 조용히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레이싱이 열리는 언덕으로 가세요 레이싱이 열리는 언덕으로 가세요 주...아...아 가라고요? 안녕히 계세요 나들이 그랑장 내 제 소울메이트거든요 몰랐죠? 같이? 그래야 좀... 그래야 좀... 우와 비웃어요 알겠습니다 이거 가져가 레이싱이 열리는 언덕으로 가세요 유나랑 레이싱 할 사람은 이쪽으로 와요 뭐야 왜 부끄러워해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친구를 찾으세요 완전 대자연인데? 오늘 약간 산에 맞춰서 입고 왔네? 그럼 초록초록하게 맞춰봤지 언니도 코드를 좀 맞췄네? 응 초록이 뭐가 있어 언니 센스 없네 나 혼자 약간 그러게 언니 자연이네 어머나 나 자연이네 어머나 나 자연이네 얘도 우리를 여기까지 따라갔잖아 이럴 수가 나머지 두 명은 어디 갔지? 멤버들 어디 가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더 좋은 데일 것 같긴 맞아요 저희 셋이서 조금 아쉬워했잖아요 맞아요 사실 어디 가는지 알긴 하는데 아쉽지만 아쉽지만 알파카 한 번 보고 싶긴 했었어요 나도 궁금하긴 했었어 맞아 알파카 좋아요 저 알파카 닮았던 소리 많이 듣거든요 두 샷을 한 번 보고 싶어요 두 샷으로? 저희 오늘 여기서 뭐 하나요? 여기서도 그냥 볼 수 없고 저랑 그냥 볼 순 없다 저랑 얼마나 깜찍하길래 소리 지르면서 봐야 돼 알파카 좋습니다 공짜로 볼 순 없지 다들 걷자 아 이쁘다 좋다 내가 알파카 쪽으로 들어준대 아 알파카 좋다 털이 없다 여기 너무 좋다 우리 신경이 달궈돼 좋아 햄벨 여러분 무슨 미션 카드 뽑았는지 기억나세요? 네 이 빨 이 빨 아니 이 빨간색 아닌가? 우리 검은색 뽑았지 검은색 뽑았구나 맞아요 검은색을 뽑아서 그래서 레이싱을 하러 왔어요 저 루지를 타러 왔습니다 터맷을 써보시다 유나는 핑크 써요 아 딱 맞네 너무 크신 것 같은데 너무 크신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커요 맞아요 그거 좀 땡겨봐 맞습니다 아니야 보통 헬멧은 이렇게 좀 매넘하게 쓰는 게 맞아 누가 그래? 줄이 나왔는데 조합은 마음에 들어요 너무해 저희 애채꽃이라고 그리고 저희가 솔직히 이 루즈를 생각하는 루즈가 뭔지 생각은 안 해봤어서 그렇습니다 나 리프트가 문제인데 네 오랜 거 아니야 잠깐만 저거 우리가 직접 운전해야 돼? 야 그러면은 잘못하다가는 어디 껌 박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어머 그렇네 그건 생각 못했어 나 이래서 맹꽁이라고 대화했구나 나 이래서 맹꽁이라고 대화했구나 아 저거 여름 대선 어떻게 아 잘 판다 어 저 박은 거 박으면 어떡해 나는 진짜 박을 사람인데 나도 박을 사람이야 진짜로? 우리 멤버 중에 예지언니 빼고는 다 박을 사람들이야 예지언니는 조심조심 우겠지 언니도 안 봐서 언니도 안 봐서 언니도 안 봐서 언니 안 봐서 난 우리 누나 알파카 잘 보고 있어요 알파카 알파카가 면봉 같다는 소문이 있어요 내가 상상하는 아이고 알파카는 흰색 네모난 알파카였거든 근데 내가 보고 있는 사진은 너무 낭타가 있었어 깜짝 놀랐어 거기는 그 팀은 뭐해요? 그래 알파카랑 뭐해요? 교감해요? 교감하면 뭐하냐 이게 즈음 이런 거 어 알파카 구청 이동해 주시게요 네 가는 건가 가는 거야 가는 건가 먹어봐 유나야 언니 먼저 가 유나 먼저 가 이거 진짜 게임 속 같아 근데 이게 따로따로 이동하는 거잖아 언니 먼저 가고 그리고 내가 가는 걸 걸 레이리 주게 아니야 근데 난 유나가 먼저 하고 들었어 뭐라는 거야 누가 그래 건너미 우리 유나 잘 할 때이지 난 유나를 믿어 나도 언니 믿어 나 진짜 좋아하는 거 아 준비된 거 드시는 줄 알았는데 나는 루지 레이싱 뭐라는 거야 루지를 탑승한 채 투미널 컵에 담긴 물을 최대한 많이 시켜내세요 이건 아니죠 와 시간으로 돼요 저희 박을 건데 헉 헉 박을 수도 있는데 루지는 한 명씩 탑승한다 아 귀여워 아 루지 탑승한 멤버는 컵에 담긴 물을 최대한 흘리지 않고 지켜내야 한다 물이 절반 남았어요 오 저희 다 수렴 안 돼 안 돼 아 아 레이싱을 끝낸 후 각자 남은 물의 양을 비교해 이긴 멤버에게 열쇠 3개 지급 와 이거 조금 어렵다 그러면 제가 포기를 하고 스피드로 선택할게요 열쇠를 포기하고 그래요 제가 먼저 갈게요 애기도 타는데 내가 못 타겠어 물 채워 드릴게요 네 저거 핑크 테이프에 꼭 맞춰주세요 어 핑크 테이프 보다 모자랐네요 선생님 빨리 넘어가세요 언니 잘하고 와 어 물을 누가 이렇게 많이 따라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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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핑크 테이프야 아 갈게요 준비되셨어요 네 네 가겠습니다 길 막지 마세요 감독님 다시 우와 대박 자 대박 아 이거 어렵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사진 찾아라 여기서요 위험사진 진짜 위험사진은 뭐야 그니까 전이 위험사진 여기 사요 위험사진 알파카 귀여워 알파카 귀여워 니아 니아 여기 서봐 언니 똑같다 언제 셀카를 6장이나 찍었대 그러게 말이야 저건 이제 제 눈노나 다 탔을 때네 제 눈노나 다 탔을 때네 야 진짜 닮았어 너 오늘 머리물끼리 잘했다 언니의 약간 그 눈빛이랑 닮았어 귀여워 얘들아 얘들아 주의상황 알파카 엉덩이를 만지거나 엉덩이 쪽으로 가면 뒷발이 차일 수 있어 그래 나 차는 거 같아가지고 계속 그러면 등만 만져달래 머리 엉덩이 만지는 거 싫어한대 머리 만지면 안 돼요 아 그냥 우리 만지지 말자 그래 만지지 말자 그래 불쾌할 수도 있어 놀라지 말라는데 오케이 오케이 우비라도 입고 가야하나 침을 뱉으면 놀라지 말래 어 여기 있네 미션 카드 미션 카드 미션 카드 우리 한 글자씩 읽어볼까 시작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어 괜찮아 아니야! 너무 빨라! 우리 친구들은 이리와 하는 가사가 와요. 진짜요? 진짜요? 이리와! 하면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아, 뭐래? 설마요? 이거 그냥 해요? 아니면 진짜로? 하자 하자 하자. 이리와! 이리와! 마을 사장 정지말고 넓어!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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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그리와! 아멘